오딜과 그래몰이의 부유성 고민 해결소! 반가워! 오랜만이야 다시 돌아온 부유성 라디오의 오딜이다 어때? 옷도 새롭게 입고 왔어 스폰서에서 입으라는데 기쁘게 입어줘야지 라디오에서는 보이지도 않겠지만 뭐, 스폰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부유성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듣고 빠르고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는 오딜의 상담소! 그럼 처음은 내가 지는 건 악령탓님의 사연 요새 제 손패만 보면 자신있던 포커페이스를 전혀 유지할 수 없답니다 분명히 이건 패배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진 것 해결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가 패를 안 보면 되겠네 뒤집어서 들어 다음은 스물일곱 여고생님의 사연 안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쪽 눈만 쓰려니 피곤하군 눈의 피로를 좀 풀 방법은 없는가? 안데를 양쪽에서 써 어때? 밸런스가 좀 맞아? 다음은 모두 안전하게 놀아님의 사연 사람들이 자꾸 위험 표지판을 넘어가는 바람에 다들 다치고 오는 거 있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당장 그 위험한 표지판 치워버려 다음은 폭신폭신 안아줘요님의 사연 저는 귀여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껴안기만 하면 다들 아파해요 어떡하면 좋죠? 애완 돌을 키워 어때? 괜찮 그럼 다음은 사부 너무 좋아님의 사연 우리 사부가 돌이 되는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후유증 때문에 어깨가 돌처럼 딱딱해서 아프대 도울 방법 알려줘 돌이라면 좋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 내가 특별히 소개시켜주지 오늘 상담도 무사히 잘 넘어갔네 그럼 다음 코너는? 후유성 관찰 대상에게 궁금했던 모든 걸 알아보는 궁금증 해결사 그래모리 오늘 초대할 게스트는 영화배우 유진 실험 주제는 바로 유진은 과연 언제 오토바이에서 내려올까? 정답은 안 내려온다 아쉽지만 오늘 라디오도 이제 끝이야 다음엔 사연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네 뭐 정리하는 건 우리 몫이겠지만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지금까지 오딜과 그래모리의 후유성 고민 해결소 내 개인 정보라면 원하는 대로 알려줄 테니까 누가 그걸 궁금해하겠냐